일단 부적은 종류가 많아요. 천천히 얘기를 해줄 건데 댓글을 보고 그 다음에 저희 개톡으로 들어오는 문의 중에서 남녀 하압이나 인기부, 금전부 이런 거 있잖아요.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일반적으로 인기부라고 하면 나비부적이나 여우생짓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좀 자기도 좋아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내 남자친구도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센 걸로 더 센 걸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나 돈도 있고 인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제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연애상담보살 아닙니까? 제외보살 붙여주는 보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부적 어떤 거 쓰면 좋냐고 쌤 인스타나 블로그에 많이 봤다. 나도 그거 하고 싶다 해서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죄송하지만 부적은 제가 선택해서 드립니다. 본인이 생년월일 이름만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고요. 이 부적, 저 부적, 이 부적 넣어달라고 한다고 제가 다 넣어주진 않아요. 저도 고집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인기도 있고 금전도 좋아지면 좋겠고 내 운기도 좋아지면 좋겠다고 했을 때 여우 생식기도 괜찮지만 저는 여우 꼬리를 씁니다. 여우 꼬리를 저는 이렇게 파우치 같은데 딱 넣어서 안 보이게 이 파우치에 여우 꼬리만 넣어서 되냐 아니더라고요. 부적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여우 꼬리는 하나의 비방이나 비술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경명으로 쓰는 종이 부적도 같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운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분들 보시면 소발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인기도 많아지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은이나 금으로 만든 도깨비 방망이랑 같이 여우 꼬리를 넣어드리고 나비부는 음양 나비부를 노력해서 넣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남자친구 있잖아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는 저는요. 딴 분들은 순나비에 해주는데 저는 앞나비 부적 앞나비 부적에 저는 넣어드립니다. 이렇게 앞나비 부적에 딱 넣어드리는데 이게 그 남자친구 생년월일 이름을 저는 적어요. 뭐 부부 하합부나 남녀 하합부나 만사 형동부나 여러 가지 부적과 같이 넣어드리기로 하고요. 하합부는 저는 이제 제가 쓰는 부적은 이렇습니다. 부부 하합부라고 되어 있고 남녀 하합부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글자를 하나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기는 있어요. 오늘 급하게 제가 쓴다고 대충 이렇게 썼는데 이런 부적들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자친구들만 남자친구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남자분들에게는 저는 순나비 부적을 순나비 부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여기에는 여자친구 이름을 쫙 써. 제가 넣어드리죠. 그렇게 하면 잘 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적을 얘기할 때 순나비 부는 여자에게 앞나비 부는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자는 앞내를 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여성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나비 부적에 해드리는 거고 남자는 남자다 해도 되고 정말 수컷의 그런 매력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나비 부에 해드립니다. 장사를 하시거나 내가 어떤 특정 인문은 아니지만 인기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음양 나비부를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어드리는 게 제외나 이런 목적이신 분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우꼴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남자, 여자 생식기 모양으로 난 음부적이 있어요. 음부적으로 되는 부적으로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저한테 신청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신청하셔도 되고 이거 제작하는 데는 저도 이제 박물장수님한테 신청하거든요. 인스타나 블로그나 뭐 치시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거 부정만 하시고 싶은 분은 박물장수님한테 얘기하시고 선생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저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주문을 해서 가지고 오면 초발언하고 기도 발언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금전의 부적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금전의 부적은 뭐 옛날에 저거 한 번 제가 다 해드렸는데 자꾸 물으셔가지고요. 비오도 있고 도깨비 방망이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갈고리라고 하죠. 옛날에 이렇게 그죠? 볍씨나 이런 걸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이 넣어주시면 상승이 되고요. 다 은으로 제작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니고 계시는 것도 괜찮고 저도 여기에 지금 추구 문은 다 빼놨는 상태고 일부러 이제 방송 나가면 안 되니까 이분들도 다 정월달에 부적 종이 부적은 다 하셨고 음부적도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다 잘 되셔가지고 추가로 다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주문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고수나 이런 거 있으면 또 거기에 맞는 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많이 하셨기에 제가 한번 올려드립니다. 여우 생식기도 좋고 여우 꼬리도 좋고 통요우도 좋고 인기로는 그게 좋으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도 제 아들한테는 좀만한 가게를 하거든요. 여우 머리하고 여우 꼬리하고 같이 넣어서 부적 넣어서 그래가지고 사업장에 두게 했더니 이제 자기 라인 중에서 가게들, 옆 가게들 중에서 좀 제일 바빠지고 좋더라고요. 제가 용돈도 많이 받아쓰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운기가 들어올 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좋은 운기 2배, 3배, 4배, 10배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또 우리나라도 발전이 되는 거고 그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